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PE 스튜디오 이 도구 최신 버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모든 기능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최신 버전에 나온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 스튜디오는 우선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에 대해서 기초 정책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PE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바이너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PE 스튜디오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PE 스튜디오 제공하는 도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요것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악성 코드 정책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지실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폴더를 여시면은 PE 스튜디오에 그 다음에 PE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은 요거 있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미리 이제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퍼라는 악성 코드 형태의 하나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럼 요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초 정적 분석인 것이죠. 기초 정적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초 정적 분석에 필요한 목록들이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전체에 분석했던 것들을 요약본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레벨을 보고 한번 보고 이제 어떤 것들이 실제 악성 코드 형태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상세 정보는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를 많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바이러스 토탈 이 PE 스튜디오는 절대로 바이러스 토탈 쪽에다가 파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해식감만 검사를 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보를 다시 어널라이즈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악성 코드가 여러분들이 구해줬 거라면은 보통 이제 악성 코드들,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그런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에다가 올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백신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등록이 되죠. 그러면은 아무리 사용자들한테 그걸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도 다 각 백신 쪽에서 탐지가 되기 때문에 해식감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PE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어떤 퍼포먼스 이것들을 올리고 난 뒤에 어널라이즈 할 때까지 또 하고 뭐뭐 하면은 조금 비율적이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에 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션 정보, 라이버리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악성 코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 들으시면은 이해하실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초 정첩 분석에서 임포트 정보, 우리가 라이버리 임포트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정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임포트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여기에서 이 파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API 함수들을 보고 이제 이 블랙리스트 기준으로 물론 이게 100% 정답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는 거죠. 이 악성 코드가 이런 API들을 많이 사용하면은 비중적으로 악성 코드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역공학 분석을 하고 이제 올리디비지나 아니면은 아이다 프로로 역공학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함수에 쓰이면 흐름을 보고 악성 코드 여부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스트링 정보하고 임포트 정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스튜디오에서 제일 좋은 제공하고 있는 애들이 바로 요것들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자 오른쪽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탭으로도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구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제 서치 구글이라고 있습니다. 요 기능이 최신 버전에 이제 업데이트 된 것이고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사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 구글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 구글 쪽에서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 텍스트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 크립토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뭐 이 안에 어떤 암호화되는 그런 함수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분석을 하다가 요런 것들은 스트링 정보들은 뭔가 좀 의심되는데 요것들이 악성 코드를 쓸까 안 쓸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스트링 정보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 요거 코드는 뭘로 제작이 됐고 혹시나 어떤 걸로 제작이 됐고 아 이런 것들 문구들이 나오면은 바로 악성 코드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형태죠. 이거는 뭐 베일 프레임워크하고 좀 관련된 그러한 조금 그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두디오에서는 이렇게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 각각에 대해서 문자열들을 다 이렇게 구글 쪽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 임포트 정보에서도 서치 msdn 요것도 이전에 이제 추가가 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함수를 msdn 그 윈도우지 api 정보의 정보 그 하는 쓰임의 정보들을 좀 상세히 보고 싶을 때 구글에서 하나씩 하나씩 검사하기보다는 오른쪽 눌러서 바로 서치 msdn을 누르면은 거기 api 정보의 msdn 다큐멘트 정보들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요 함수들은 어떻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다큐멘트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정첩 분석을 할 때는 다른 도구들을 거의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난도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면 어떤 좀 차별성이나 좀 상세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럴 때는 이제 헥사 정보들을 좀 보면서 분석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냥 기초 정석 분석 입장에서는 요 p-studio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